품질 좋은 상품은 상품시장에서 인기 있으며 대체로 더 큰 돈과 교환됩니다. 젊고 예쁜 창년은 매춘시장에서 인기 있으며 대체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시장 논리가 작동합니다. 매춘부가 아주 오래된 직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섹스와 자원의 교환은 수억 년 전부터 동물계에서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들은 조신하고 젊고 예쁜 여자를 원하며 여자들은 키 크고 지위 높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상품시장이나 매춘시장에서 가격을 매기듯이 결혼시장에서 경쟁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사실상 가격을 매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나 운명을 끌어들여 남녀간의 사랑을 설명하려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이나 운명은 시장 논리를 무시합니다. 신이나 운명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랑을 시장 논리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신성하거나 숭고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낭만적이라고 봅니다. 결혼 상대를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속물 또는 현실파를 사랑이 가르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순수파 또는 낭만파와 구분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계산이나 시장 논리를 초월한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말이 그런 믿음을 잘 대변합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원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낭만파에게 초를 쳤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기 전에 진화심리학자들은 그 숭고하다는 모성애에 계산을 적용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의 친족선택 이론을 적용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식이 어머니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무작정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만 희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컨대 자식에게 중증장애가 있을 때는 정상일 때보다 훨씬 덜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남녀간의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으며 결혼이 일종의 암묵적 계약이라고 봅니다. 이 거래의 핵심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아공 독점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대가로 남편이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돌보는 겁니다. 이런 계약이 잘 준수되면 남편이 자신의 유전적 자식을 돌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는 섹스와 돈이 교환되는 매춘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창녀가 손님에게 섹스를 제공해주는 것과 비슷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섹스를 제공해줍니다. 다만 매춘과는 달리 일회성 섹스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섹스를 어느 정도 독점적으로 해준다는 점도 다릅니다. 섹스의 대가로 손님이 창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게 섹스의 대가로 남편이 처자식을 돌봐줍니다. 상품시장이나 매춘시장에서 상품이나 창녀에 가격을 매기고 결혼정보 회사에서 남자와 여자의 점수를 부여하듯이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를 따져보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를 비교해서 되도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시장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면 연애시장이 결혼시장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있는 여자가 우월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도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다면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품질 좋은 상품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도 싼 값에 팔면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면 이런저런 계산의 바탕을 두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이 식을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처리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진화 심리학자의 임무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뇌회로의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으며 그런 구조에 어떤 식의 손익 계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매춘은 명시적 거래입니다. 섹스와 돈이 교환된다는 것을 서로 잘 압니다. 반면 결혼의 경우에는 그 거래가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결혼의 진화를 파헤치기 전에는 그런 거래가 일어난다는 점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진화 심리학 이전에도 결혼과 매춘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랑 없는 결혼에만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깊은 사랑에 바탕을 둔 결혼은 매춘과는 매우 다르다고 본 겁니다.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랑 자체가 아내가 제공하는 섹스와 남편이 제공하는 처자식 돌보기 사이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기제로서 진화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자연선택의 산물이며 자연선택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작용했다는 겁니다. 손님의 돈을 받아 챙긴 창녀가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계약 위반에 대비하여 남자의 심리기제들이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섹스를 안 해주는 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처자식을 돌보는 대가로 섹스를 제공받으려는 남자의 진화한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남자의 질투는 아내에 대한 섹스 독점권을 위해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처자식을 더 열심히 돌봅니다. 따라서 섹스 독점권을 더 많이 보장받아야 남자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이 클수록 질투를 더 많이 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가 섹스 독점권을 깨려는 기미가 보일 때 아내를 더 열심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남자에게 이득입니다. 이미 섹스 독점권이 많이 깨졌다고 판단될 때는 처자식에 대한 사랑을 줄이는 것이 남자에게 이득입니다. 여기에는 섹스 독점권 없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면 남자가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남자가 의식적으로 계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의 질투,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자식에 대한 남자의 사랑을 설계한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런 계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섹스 독점권을 충실하게 제공했는데도 남편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지 않는 것이 이에 대응합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불만을 품도록 여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남편이 심각한 수준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 처자식을 덜 열심히 돌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으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자식을 열심히 돌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내가 손해를 봅니다. 여자의 질투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진화한 듯합니다. 다만 여자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독점하려는 심리가 남자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리섭은 사례를 3개 소개하는데 헤어지기를 주저하는 것이 모두 매몰비용의 오류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20대 때 리섭은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었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때로는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 중 아주 작은 일부만 의식할 수 있습니다. 리섭에 따르면 그 여자는 개념이 없었지만 예뻤습니다. 개념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리섭이 헤어지기 싫었던 이유는 매몰비용의 오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려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나이, 외모, 능력, 인간성 등을 종합해볼 때 설사 짝짓기 시장에서 리섭보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집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남자에게 기존 여자친구는 기득권입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고 새로 여자를 사귀려면 시간과 돈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런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연애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이지만 기득권이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상승 짝짓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수준 높은 남자하고만 사귀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 50등 하는 남자가 60등 하는 여자와 사귀는 것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50등 안쪽에 드는 여자하고만 사귀려 하면 성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호빠에 가서 섹스까지 한 예비신부의 사례에서는 고려할 것이 또 있습니다. 파혼의 부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연인사이든 다른 관계든 어떤 인간과 8년이나 깊이 사귀게 되면 대체로 우정이 많이 쌓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성에 대해 8년 동안 깊이 사귄 사람을 속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속임수와 착취가 난무하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드필코리아는 여자친구가 전남친과 찍은 섹스 비디오를 보고 멘붕에 빠진 남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멘붕에 빠질 일은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수천여하고만 연애를 하겠다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책 두 권을 떠올렸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과 개리 마커스의 클루지입니다. 고수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깔끔하게 설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클루지는 임시방편으로 대충 만든 지저분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의 뇌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마커스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선택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도킨스의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자연선택은 인간의 눈과 같이 대단히 기발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시행착오를 통해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점과 같은 바보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완성품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번식에 더 유리한 형질이 그때그때 선택되기 때문입니다. 포르노를 볼 때 남자는 발기를 하고 쿠퍼액을 흘립니다. 남자가 의식적으로는 모니터 속을 뚫고 들어가서 포르노 여배우와 섹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발기와 쿠퍼액을 조절하는 심리기제는 비디오가 없던 시절에 진화했습니다. 홀딱벗은 여자가 걸그룹 댄스를 떠올리게 하는 동작을 하는 장면을 그 시절의 고해상도로 보았다면 남자에게 섹스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실제로 바로 앞에 존재하는 여자와 모니터 속 여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기와 쿠퍼액을 조절하도록 진화한 심리기제가 둘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를 남자의 질투기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시사회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홀딱 벗고 뒹구는 모습을 고해상도로 보았다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질투기제가 현재 일어나는 외도 장면과 자신과 사귀기 전에 일어났으며 비디오에 저장된 장면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자친구와 전남친이 공동 출연하는 영상을 감상한 남자의 질투기제가 작동하여 여자친구가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남자는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일 뿐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부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여자가 좋아한다는 썰을 풀면 웃깁니다. 부성애 개념을 아주 이상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뒤에 있는 것은 부성애 회로가 아니라 모성애 회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썰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웃깁니다. 자식이 아닌 남자에게 여자의 모성애 회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남자를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여자가 느낄 때 이것을 모성애라고 불러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성애, 부성애, 형제애, 우정, 연애감정, 동정심 같은 개념들을 마구 짬뽕하면 심리현상을 해명하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가까운 친족일수록 이타성은 강화되지만 성욕과 연애감정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일수록 유전자를 더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유전자복제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일 때는 서로 유전자를 아주 많이 공유하기에 유해열성 유전자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짝짓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전자복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 회피 기제가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친아들은 여자에게 짝짓기 상대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처럼 강렬한 근친상간 욕망이 있다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우기는 사람이라면 모성애 자극이 짝짓기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성애 자극을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 프로이트의 이런 면까지 좋아하는 이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 여자들 중에서 모성애 자극이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이들이 많은 듯합니다. 공경에 처한 남자를 보고 여자의 모성애 또는 연민, 동정심, 이타심이 자극되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인과관계가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할지 말지를 계산하는 여자의 심리기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는 그 남자가 곤경에 처해서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자는 그 남자에게 강렬한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동정심을 강렬하게 느끼는 겁니다. 사랑이 원인이고 동정심은 결과입니다. 강렬한 동정심을 느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것을 인과관계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썰이 또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썰이 역시나 옳았다고 속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여자가 남자의 어린애 같은 모습을 좋아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모성애 자극 썰이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넥타이를 몸매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여자의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돌봐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식입니다. 또는 남자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면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사랑에 빠진다는 식입니다. 저는 이런 썰의 경우에도 시간적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그 남자의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기 또는 어린이와 사나이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맨날 울고 똥을 싸서 돌봐주어야 하는 아기가 징징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어린이가 예쁜 것은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성이 그러면 하나도 안 예쁩니다. 아기나 어린이처럼 책임감 없고 무능력하고 겁 많고 무식하고 키 작고 싸움 못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중대한 측면들에서 사나이다운 남자가 넥타이를 못 매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예뻐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모도 능력도 배짱도 책임감도 지위도 떨어지는 남자가 넥타이를 못 매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꼴 보기 싫을 겁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전반적으로 아기나 어린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남자를 여자가 좋아하도록 진화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설을 다룬 논문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가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자 시청자든 여자 시청자든 여러분의 경험과 친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가설과 잘 부합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례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가설이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인공수정도 대리모도 분유도 없던 원시사회 기준으로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비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많습니다. 남자는 달랑 정액만 투자해도 자식을 볼 수 있는 반면 여자는 난자만 투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약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하고 2, 3년 동안 젖을 먹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책임은 안지는 먹튀 전략을 쓰려는 남자와 그것에 당하지 않으려는 여자 사이에 진화적 무기 경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고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여자가 몸을 허락하기 전에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기를 쓰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지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먹튀 전략을 쓰기 위해 남자가 여자를 속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자기기만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자를 몹시 사랑한다고 남자가 굳게 믿는다면 여자를 속이기 쉬울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먹튀 전략용 사랑기제가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 사랑과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먹튀 전략의 핵심은 여자를 임신시킨 후에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에 걸쳐 섹스를 실컷 한 다음에 또는 여자가 임신의 기미를 보이면 사랑이 급속히 식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아주 사랑스러워 보였던 여자가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져야 빨리 헤어질 수 있습니다. 먹튀 전략에서는 처자식을 돌보는 전략에 비해 속전속결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고속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속전속결을 위해서는 여자에게 매우 헌신적이어야 하기에 사랑이 아주 강렬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빠른 시간 안에 임신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강렬한 성욕이 동반해야 좋습니다.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여자의 단점에는 눈감고 장점에만 주목하는 것이 좋고 사랑이 급속히 식을 때는 그 반대인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 사랑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먹튀용 사랑에서는 콩깍지도 트집잡기도 더 강렬할 겁니다. 여자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질투도 설득력 있게 해야 합니다. 질투할 만한 상황이 되면 질투회로가 실제로 활성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리섭에 따르면 남자가 먹튀 전략을 쓸 때 순전히 섹스를 위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남자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먹튀용 사랑이 작동한다면 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표정, 말투, 제스쳐도 사랑회로가 작동한 결과이기에 일부러 연기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여자가 믿는 이유는 여자의 골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게 믿기에 남자의 연행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먹튀 전략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 전략을 위해 진화했다는 면에서 이 사랑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가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자신은 진짜 사랑이라고 믿는다는 면에서 자기기만입니다. 근접 원인, 즉 심리기제 또는 뇌회로의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뇌 속에 있는 사랑회로가 실제로 활성화된 겁니다. 반면 궁극 원인, 즉 진화론적 원인 또는 선택압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가짜 사랑 또는 속임수 사랑입니다. 먹튀 전략용 사랑기제는 처자식을 돌볼 것처럼 여자를 속여서 임신만 시키고 튀어버리기 위한 용도로 진화한 겁니다. 남자보다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여자라면 남자가 결혼 전략보다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물론 남자가 겁나게 우월하다면 그 여자를 네 번째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서 대다수 남자들은 아내를 최대 한 명만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람기가 아주 많은 여자라고 생각되면 남자가 아빠 전략보다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청순걸레 이분법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이 있습니다. 바람기 많아 보이는 여자를 대할 때 사랑에 빠지지는 않고 정욕만 불타 오르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먹튀 전략용 사랑기제 가설은 청순걸레 이분법을 묘하게 확장합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를 남자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효율적으로 임신시키기 위한 사랑일 뿐입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이 부성애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섹스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정욕에 불과하다고 봐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여자의 여우짓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리섭은 짝짓기 시장에서 잘나가는 여자들을 시기하는 덜떨어진 여자들의 투덜거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런 여우짓을 몽땅 하라고 여자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그런 여우짓에는 여러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 남자들에게 아양을 떠는 것 여러 남자들의 몸을 은근히 터치하는 것 은근한 노출 패션도 포함됩니다. 연애 중이 아니라면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썸을 타면서 추파를 던지길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리섭은 교태와 노출 패션을 더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법방 여캠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자가 그런 식으로 인기와 돈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리섭은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사랑 없는 섹스나 단기 연애가 아니라 깊은 연애나 결혼을 위한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여자가 걸레로 보이는 행동을 하다가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으면 남편에게는 번식 재앙입니다. 아내의 자궁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엄청나게 희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깊은 사랑은 결혼을 위해 진화한 듯합니다. 청순걸레 이분법에 대한 진화심리학 가설에 따르면 여자의 바람기가 많아 보일수록 깊은 사랑이나 결혼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사랑 없는 섹스나 단기 연애의 대상으로 보도록 남자가 진화했습니다. 청순한 여자에게는 결혼 전략 또는 아빠 전략을 쓰고 걸레 같은 여자에게는 먹튀 전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리섭도 이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방 여캠이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깊은 사랑이나 진정한 청혼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벗방 여캠의 약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은근한 노출, 은근한 스킨십, 여러 남자들과 썸타면서 추파던지기 등을 여자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리섭은 걸레 점수가 아주 높을 때만 문제고 약간 높은 걸레 점수는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냉혹한 시장 논리에 대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품질이 최악만 아니면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품질이 좋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가 하위 10%에만 속하지 않으면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쁘면 예쁠수록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결혼의 맥락에서 여자의 바람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청순 점수가 높을수록 걸레 점수가 낮을수록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바람기를 연상시키는 여우짓을 많이 할수록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걸레 점수를 더 높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남자들이 많이 꼬일 수는 있겠지만 깊은 사랑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아내의 바람기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아내의 자식을 덜 사랑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바람기가 많은 아내가 낳은 자식일수록 남편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인 듯합니다. 저는 질투 유발 전략을 쓰려는 여자들에게 경고한 적 있습니다. 일부러 남자의 질투를 유발할 때마다 남자의 관심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 여자의 걸레 점수가 조금씩 상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이 경쟁자인 다른 여자를 헐뜯을 때 걸레 같은 측면을 부각하거나 날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자가 그런 헐뜯기 전략을 쓰도록 진화한 것이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든 아픈 곳을 찌르는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우짓을 조롱하는 것이 패배한 여자들의 쓸데없는 푸념에 불과하다는 리섭의 의견과 대조해 보십시오.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는 젊음과 외모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남자는 능력과 지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통하며 온갖 문화권들에 대한 온갖 연구들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남자가 여자의 젊음과 외모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따지고 여자가 남자의 능력과 지위를 많이 따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원시사회의 번식 경쟁에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수유 능력이 중요하고 남자에게는 사냥 능력, 싸움 능력, 처자식을 보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중요한 능력은 남자의 태도, 지위, 행동을 관찰해서 유추하기가 쉬운 반면 여자에게 중요한 능력은 그런 식으로 유추하기가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짝짓기 상대의 능력을 알아내려 할 때 외모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임신이나 수유 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여자의 특성을 예쁘다고 느끼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결국은 능력에 대한 거심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표현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예쁜 여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화는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폐경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의 젊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음도 외모를 통해 상당히 정확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외모가 더 중시되는 진화적 이유를 해명하는 것은 데이빗 버스와 같은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지위와 능력을 가리키는 중대한 지표입니다. 데이트할 때 남자가 싼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려고 또는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자의 지위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남자의 지위와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아끼려고 기를 쓰는 남자가 그런 여자보다 인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궁해서 데이트 비용을 내지 못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자존심이 더 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애인이나 썸 타는 사람에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뿌듯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크고 인류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서 50등 하는 남자가 50등 하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50등 보다 훨씬 더 높다고 허세를 부려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지위나 능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짝짓기 본능이 있는 여자에게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공세로 어필하려는 남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일부 남자들이 카푸어가 되면서까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원치 않는 일별을 당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번식의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원시 사회에서 남녀가 섹스까지 하는 사이가 되어서 임신이 되었다고 합시다. 둘이 헤어지게 되면 아기가 자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여자가 키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겁니다. 남자가 남의 유전적 자식을 키워주는 부담을 짊어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애 딸린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물론 여자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헤어진 남자도 손해를 봅니다. 그 아이가 남자의 유전적 자식의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땡 잡은 겁니다. 아이를 자궁 안과 밖에서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의 남편이 대신 짊어집니다. 섹스 파트너가 많은 여자일수록 대체로 바람기가 많을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비워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면 남편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섹스까지 하면서 사귀다 헤어지면 설사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자에게 섹스 파트너가 한 명 추가된 겁니다. 물론 남자에게도 섹스 파트너가 한 명 추가된 것이기에 바람기 많은 남자라는 평가를 받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섹스 파트너의 숫자는 훈장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창녀가 없던 원시사회에서 수많은 여자들과 동의하에서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남자가 섹스에 환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기 없는 여자도 바람기만 많으면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섹스로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손해를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훨씬 더 기를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쉽게 믿으면 먹튀 전략에 당하기 쉽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내고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과시하는 길 중 하나입니다. 섹스를 하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큰 번식 이득을 얻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거칠게 말해보자면 남자가 한 달에 여자 10명과 섹스를 하면 최대 10명을 임신시킬 수 있는 반면 여자가 한 달에 남자 10명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가 선물 공세, 데이트 비용 지불 등을 통해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을 섹스를 위한 뇌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섹스의 대가로 창녀에게 돈을 내는 매춘시장에서는 이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수컷들의 이런 전통은 수억 년 전부터 일부 종들에서 진화했습니다. 과학들임에 따르면 남자는 번식을 위해 달랑 정액만 투자해도 되니까 섹스에 신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여자보다 부지막지하게 작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섹스에 훨씬 덜 신중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 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과학들임은 신중할 필요가 훨씬 덜하다는 말을 신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과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조심성 없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남자가 섹스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어머니나 딸이나 누나와 섹스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족인 경우에는 유해 엿성 유전자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유전적으로 사실상 남남인 경우보다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남자가 투자하는 것이 달랑 정액밖에 없기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더라도 투자 대비 이득을 따져보면 남자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어머니나 딸이나 누나가 막대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친족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막대한 손해를 보면 결국 남자의 유전자 복제에도 심각한 지장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둘째, 남자가 유부녀와 섹스를 하다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들키면 심각한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남자가 유부남인데 외관 여자와 섹스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와 미혼녀와 섹스를 하다가 그 여자의 아버지나 오빠에게 들키면 심각한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섹스일 때도 아버지나 오빠가 고운 눈으로 봐주길 기대하면 안됩니다. 다섯째, 아무 여자하고나 섹스를 하려고 덤비는 남자라는 악명을 얻으면 온갖 방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학드림은 남자들이 아동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원시은의 피부색부터 마음에 안듭니다. 수십만 년 전이라면 우리 직계조상이 흑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백인처럼 그려놓았습니다. 현생 인류 중 일부에게는 네안데르타린도 직계조상입니다. 네안데르타린이 상당히 추운 지방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흑인과는 피부색이 매우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생 인류에서 네안데르타린 특유의 유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현생 인류의 심리를 해명하기 위해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타렌시스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화에는 우리 조상 남자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벗은 몸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십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더운 지방에서 살았던 우리의 직계조상들은 홀딱 벗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벗은 몸을 볼 때마다 성적으로 흥분하는 남자는 남들보다 더 잘 번식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개하고 쿠퍼액을 흘리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이 주제를 다룬 적 있는데 여자가 홀딱 벗고 민망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해당 구절에서 수십만 년 전이라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망한 자세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현대 남성들은 홀딱 벗은 여자의 몸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만 년 전에 또는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남자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는 가설은 가망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더 골치 아픈 가설을 만들어내야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드림이나 김포퍼 같은 아마추어에게 진화심리학을 배우는 것이 출발점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이덕화 같은 프로에게 와야 합니다. 과학드림은 인간에게 스킨십이 매우 중요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뇌와 피부가 모두 외배협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뇌가 피부에서 오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이 가설이 과학드림의 창작품인지 누가 농담쪼로 말한 것을 과학드림에서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이런 가설을 진지하게 제시한 적 있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아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가설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상의 제목에는 매우 과학적인 이유라는 구절까지 있습니다. 이 출신 성분서를 과학드림에서 농담으로 했다고 해석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학드림이라면 막막도 외배협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뇌가 눈에서 오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막은 내배협, 중배협, 외배협이 모두 참여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고막에서 오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쓴다고 말할 배짱이 과연 과학드림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뭔가 대단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연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세포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세포가 맡은 역할입니다. 어떤 세포가 외배협에서 만들어졌든 내배협이나 중배협에서 만들어졌든 그 세포에서 온 정보가 번식 경쟁에서 중요하다면 뇌가 그것을 중시하도록 진호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고막의 발달에 내배협이나 중배협 출신이 얼마나 많이 기여했든 음파를 통해 얻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의 뇌가 고막에서 오는 정보를 대단히 중시하도록 진호한 듯합니다. 인간의 경우 고도로 정교한 언어가 진호하면서 청각정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청각정보를 해석하는 뇌의 회로들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진호했습니다. 고막 발달에서 외배협 출신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머리카락과 손톱도 외배협 출신이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정보가 인간에게는 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뇌가 그런 정보를 열심히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진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장은 중배협 출신이랍니다. 외배협 출신인 뇌가 중배협 출신이라는 이유로 심장 작동을 위한 정보처리를 게을리하면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전혀 따지지 않고 생존에 겁나게 중요한 심장박동이 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 뇌가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진호했을 것이 뻔합니다. 여자는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를 많이 하도록 진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남편은 막대한 번식 손해를 봅니다. 아내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니 손해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온갖 희생을 할 수 있으니 손해입니다. 반면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내의 유전적 자식입니다. 인류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호한 듯합니다. 여자가 질투를 너무 많이 하면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쓰기 힘듭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를 많이 하도록 진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과 맞먹을 만한 반대 요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성욕이나 성경험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섹스내숭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신의 질투심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질투내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내숭을 더 많이 떨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많이 우월하더라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더라도 바람을 비워서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면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 부림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섹스를 한다고 해서 자식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이 열등할수록 바람을 비워서 좋은 유전자를 얻음으로써 더 큰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비웠다면 남편이 열등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것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쪽팔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비웠거나 그런 징후를 보일 때 남자가 자신의 질투심을 남들에게 많이 숨기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남자의 질투를 여자의 질투보다 실제보다 더 많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천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가부장제가 남자의 질투 내순과 결합해서 남자의 질투를 쪽팔리지 않게 포장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남자의 질투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바람을 피웠다는 혐의를 받는 여자를 때려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투살인이 아니라 명예살인으로 불립니다. 여자가 밖에 나갈 때 얼굴이나 몸을 많이 가리도록 명시적으로 강요하거나 은근히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질투 때문이 아니라 전통이나 단정함을 위해서라고 포장됩니다. 칠거지악 중에는 부정과 질투가 있습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부정이라는 죄를 범한 여자의 잘못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질투라는 죄를 범한 여자의 잘못입니다. 여자가 질투를 덜하도록 진화했다 하더라도 여자가 질투할 만한 상황이 훨씬 더 많다면 여자의 질투가 눈에 더 많이 띄게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여자보다 대체로 훨씬 큰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바람을 피우려고 더 애쓸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아내가 여러 명인 남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더라도 아내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집 안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집에 더 많이 머뭅니다. 자기 집에서 바람을 피우기는 힘듭니다. 남자가 섹스에 환장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창녀총과 룸사롱에서 섹시 컨셉 걸그룹과 스튜어디스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성이 상품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가 섹시 컨셉과 룸사롱에 이르기까지